주가조사 김건이를 구속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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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조사 김건이를 수사하라! 김건이를 구속하라! 구속하라! 김건이를 수사하라! 수사하라! 수당만을 박달아라! 신분증이나 성명으로 하십니까? 박달아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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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명이나 신분증 있으면 돼요 대기위해 주세요 국가도사님 김건희를를 구속하라! 구속하라! 독일치보터스! 국가도사님 김건희를 조국처럼 수사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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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구로하셨습니다 박달아라! 박달아라! 박달아! 18시 23분입니다. 18시 23분으로 박달아! 박달아! 여러분들을 하는 걸 체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별명이 결과를 또 결혼을 할 수 있으며 진술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. 박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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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머리 치 마세요. 머리 치 마세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차라리 그냥 간판 바꾸시지 말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는 무슨 그냥 국민의힘당 개인 경호원이지 무슨 이게 어떻게 대학생들 연행합니까 그렇게 이야기 옳은 이야기 하나 못하게 어떻게 그렇게 대학생들 탄압합니까